유성룡 1542-1607 조선 중기 문신 임진왜란 때 도체철사로 군무를 총괄, 이순신, 권율 등 명장을 등용하여 국란을 극복한 명제상이다. 본관 풍산 자이현 호서예 지호문충 의성출생 이홍해 문인 1542년 황해도 관찰사 유중영과 진사 김광수의 딸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퇴계 이황에게서 성리학을 익혔다. 1564년 사마시를 거쳐 1566년 별시문과의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자가 되었다. 이듬해 이해문관검열과 춘추관기 사관을 겸하였고 1569년에는 성절사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귀국하였다. 이어 경연검포관등을 지내고 수천에 지수되어 사과독서를 하였다. 이후 교리, 응교 등을 거쳐 1575년 직제학, 다음해 부제학을 지내고 상주목사를 자원하여 향리의 누모를 봉양하였다. 이어 대사관, 도숭지, 대사관을 거쳐 경상도 관찰사로 나갔다. 1584년 예조판서로 경연춘추관동지사를 겸직하였고 1588년 양관 대제학이 되었다. 1590년 우의정의 승진, 광국공신 3등으로 풍원부원군에 봉해졌다. 이듬해 좌의정, 이조판서를 겸하다가 건져 문제로 서인 정철의 처벌이 논의를 때 온건파인 남인에 속하여 강경파인 북인 이선해와 대립하였다. 간증을 겸하니까 간증을 겸하여 강경color 1등으로 back Italian May jail